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밀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조절할 때 내가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반응을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거기서 차이가 나죠. 반응. 반응.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에만 반응을 보여야지 말씀 위에 다른 것에 반응을 보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응이 중요한데 이 반응은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주제에 맞춰서 보는데 노아는 먼저 하나님 볼 때 의인이요. 두 번째 당세 완전한 자라. 세 번째 동행한 자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노아 자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올라가면 노아예요. 노아가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노아가 지금 온 인류의 조상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혈통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노아는 혈통이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노아예요. 노아. 노아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야 돼요. 노아.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고 당세히 완전한 하느님을 완전했고 통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를 선택해가지고 사명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를 지어라. 홍수를 심판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어떻게 해야 한가 하고 15절 보니까 장이 300기빗. 길이가 300기빗이면 지금으로는 136.8m입니다. 그다음에 또 광이 폭이 50기빗. 지금 같으면 22.8m고 고가 바로 30기빗. 13.6m인데요. 과학자에 놀려버린 게 지금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이 폭 높이가 컴퓨터로 보니까 가장 안전한 배라는 거예요. 너무 그 사이즈가 맞다는 것 같잖아요. 과학자들이 계속 이것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놀란대요. 이건 하나님의 지시에서 이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길이 폭 높이가 아주 이상적인 배. 세계 제일 안전한 배. 안전한 배. 이 배는 파도에도 30m 40m 파도 견딘다는 이 배가.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가 높여도 30m 40m 파도가 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엎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노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지시인데 그래 사람이 살아계신다. 과학자들이 이 앞에 물을 끓어요.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방주를 노아가 지으라 해가지고 그대로 지었어요. 누가 지었을까. 모아가 지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자기가 살았어요. 이게 믿음의 상황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그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창을 내대에 그 문을 옆으로 문이 하나였어요. 여러 군데요. 예수만 구원 있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고 나름 아버지 골짜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수 한 쌍씩 정부 육축대로 세대로 그리고 그 안에 먹을 것 전부 식물들과 저장하라. 노아를 방류를 맞는 기간이 약 한 100년 120년이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해 보면 지금 100여 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기간이 보통 기간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년 동안 뚝딱뚝딱 방귀를 만들고 하셨어요. 그 당시 비라는 건 아무도 오지 않는 때예요. 안개만 좌우기 때문에 하늘에서 빗물이 떨어진 적도 없어. 물방울 한 방울도 떨어진 적도 없어. 그 당시에는. 근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부 다 아 물에 빠져 죽는다. 누가 믿겠어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방귀를 계속 짚고 앉았어. 보호통 비대요. 그것도 고기장은 배라면 바닷가에 있지는 모르는데 저 산 꼭대기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얼마나 큰지 이 크기가 우리가 보면 여기 지금 저 주차장 있죠. 저 주차장에서 아 새마을 동네 그 정도 커요. 그렇게 크게 지어갖고 어디에 어디다 써먹어요. 발을 산을 사족에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믿고 쉬었다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오늘 믿음의 사항은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야 돼. 천국 예수 믿고 천국포와 이 방주는 교회를 말하고 예수 글쓰 안에 들어온 걸 말하는데 참 저는 목격에 고민이 그래요. 등록이 갖고 적당하게 좀 그냥 따라서 영접종으로 그래갖고 다 천국 가본다면 쉬어.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교계가 쫙 갈라졌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 할아버지 목사인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상회 때인가 봐 시험 들어본 거예요. 교회에 쌈이 나버린 거예요. 장로들이 쌈 나고 날이 안 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안 계신다고 딱 떠나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불신이 되어버리죠. 그런 자기 의사되어버리고 아예 예 목사 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예 싸움은 거 보고 예 극적으로 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왔죠. 물어봤더니 하나님 하나님 그때 그 장로 싸우고 교회에 싸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이제 예수 떠나갖고 죽을 뻔해갖고 돌아오긴 했는데 물어봤대요. 그들이 가짜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가짜니라. 지금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은데 가짜가 가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목회자는 지금 고민을 합니다. 저의 청구학과 박보영 목사님이 방주계 인천 방주계에 가자마자 장로 안습사 흡사 없어 첫 썰기가 다성도야 끝 야 그분이 진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잖아요. 가짜라고 가짜라고 지금 우리 교회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가짜가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저 지옥가게 생겼는데 어찌합니까? 얼마나 지옥만이 가는지 몰라요. 성경의 근거를 볼까요? 마땅한 7장 21제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종교가시하니요. 아우특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행함이 나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으로 간다면서 행함을 얘기해 율법을 행함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과 복음 복음도 야구부서에는 행함을 믿으면 죽음이 됩니다. 했는데 그냥 행함이라고 질려버려가지고 은혜로 가지 믿음으로 가지 자꾸 율법주의로 가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박복음 의사를 맹략 공격합니다. 율법주의라고 누가 진짤까? 그냥 처음 가면 알겠죠. 은혜로 가는데 물론 은혜죠. 그런데 좁은 길을 가나 멸망을 넓고 좁은 길이 협착하다 찾는 게 작다. 작지요. 저는 좁은 길을 가라고 계속 펴가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다 싶어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한숨만 치고 따라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런 얘기를 자꾸 너무 강하게 부리면 부응이 안됩니다. 페널티로 가야 되니까 부응 되려고 어떻게 숫자 맞춰야 되니까 상업주로 가서 타협이 되는 정치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엄청난 비극인데 누가 책임이냐고 지옥가면 누가 책임이냐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게시로 게시로 여왕 게시로 제일 마지막입니다. 420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한 거요. 22장 14절부터 15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의들과 권세를 드려 하므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수매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성밖에 있으리라. 못 간다. 이거죠? 또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드는 각인의 증가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계획에 더하실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 제외해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로와성의 참여함을 제외해버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생명나무 생명체 이름을 지어버린다고 나와있고 모소니가 나와있는데 성경말씀을 여기 이 말씀 이 기준인데 이 말씀을 함불로 말하는거에요. 더하임을 빼지 말라는거에요. 가감하지 말라는거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살아요. 거짓말에 지옥간다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에 회개하면 되는데 진짜 회개하면 되지만 나는 회개했지만 하나님 난 너 회개 안받았다 그러면 끝나는거에요. 나 용서 안했다면 끝나는거에요. 자기만 회개해도 나는 용서 안해서 끝나는거에요. 성령으로 통과가 오래해야돼. 끊어야돼. 버려야돼. 바꿔줘야돼. 똑같이 그러면서 회개 무슨 회개 안 받아. 지옥가면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정말 큰일 났네. 세상이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버렸는데 실제 처음까지 갔다온 사람 회개가 엄청 넓은 길로 밀지마 밀지마 막 낙대로 떨어지고 뒤에서는 모르게 밀고 자기는 앞에 있고 막 밀 내가 진짜 아주 존경한 목사님들이 그 얘기에요. 뭐 그런 얘기가 뭐 많아 처음까지 갔다온 신비적인 아니 그게 100% 틀린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서 한두명 성경에도 나와있어. 그게 얼마 실제되었고 현계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근데 희론이 꼭 등성 간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냐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고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장 형상 나이다 불법의 환자들아 그러면 선장 목사이잖아요. 귀신 쫓아 능력이 행했잖아요. 불법의 환자 떠나가라 내가 내일 두 분이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나버린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저는 사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좁은 길을 걸어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대로 못 삽니다. 용서 사랑 안 돼요. 성령 그래서 뭐 2시 기도 이러고 8시 나오라고 새벽에 나오라고 어떻게 전화로 기도하고 그런데 이걸 정말 성경에 올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받아준 사람 받아줄 것이고 그게 부담되면 힘들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보고 못 견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내가 사면 나도 잘못 나가 볼받을까 봐서 그런데 제가 성경에 아무리 봐도 맞아요. 박보행 의사 맞아요. 세상이 지금 넓은 게 떠올시는 말로 할 거 쭉 넓은 게 세속적인 편하게 주일 한 번만 와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다가 못 가요. 못 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사회 일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 백성이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 이사회 일장 11절 시작 여하께 말씀하니 너희의 무소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가오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사진 비린부를 베불렀고 나는 수송한 여린양이나 소염살 비린바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내 앞에 어려우니 그것을 내게 요구하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주 얼마나 입에 많이 들고 체사 했는데 안 안 받는 예배가 많아요 성령이 오지 않는 예배는 가짜요 문 닫아보면 서겠다고 가정하다고 그때는 또 똑같아요 성령을 거스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은혜도 떨어지고 그저 적당하니 그런데 가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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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속에 들어가면 누구 타들 거예요 나팔 볼 때 휴거는 더 어려워 또 휴거 못 되면 어떨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은 빨리 그냥 부끄러운 그냥 밖에 얼른 죽어보면 나서요 그때 휴거 못 되면 큰일 나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휴거 될지 그 사건 모른다 그 정도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 걸어가세요 교회에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대 성경이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이렇다면 그런 뜻이겠지 두리뭉시 말다니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적습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갔자가 적습니까 누가 보금에 들어갈 힘쓰고 얘 써도 못들어놨냐 많으리라 예수님 신의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신의하실 말씀하고 서신서 나누는데 어떤게 진짜냐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그 당시 로마서 갈라데스의 구의학의 율법이 은혜로 된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구원 이렇게 자꾸 은혜로 다시 율법의 한례를 행하지 말고 믿음을 강조하려고 로마서 갈라데스의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성경 말씀 예수님이 죄를 범하고 눈가를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별 무서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 신의 그렇게 신의하실 말씀 지옥 가면 간다 너희가 바리세인과 성경 날지 결단고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바리세인들이 굉장히 율법주의자에다가 목사들이거든요 이 독사자 있더라 너희 다 지옥 간다 이랬다 이런 말했어요 천국에 목사가 하나 오니까 예수님이 뛰어나와대요 오랜만에 목사 나왔다고 오랜만에 목사 나왔다고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설교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런 말 오랜만에 목사 나왔다고 예수님이 춤췄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지어놓은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너 혹시 보세요 가요 말하자 강단에서 그러니 내가 재판도 받았잖아 자기들한테 나를 떠나이로 알아요 지금 정말로 통탄한 일이에요 그렇게 세소가 될 수 있을까 정치 타협하고 그렇게 많은 책자 700고 800 너희 다 보냈어요 나를 웃었어요 증거 다 보여줬는 안 읽어요 좀 읽어놨게 좋은 책도 많이 그런 거 읽냐고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다 노예장 지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이쪽 말하고 싶지 않는데 비평 없지 않아요 너무 어렵냐고 갚으니까 나는 우리 성도를 지키고 싶어요 다른 교회 누가 말하더라도 말 듣지 마세요 우리 천국 갑시다 성경 그대로 갈 거예요 말씀해 지켜서 여러분이 좁은 길 걸어가세요 넓은 길 가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큰일 절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살아야 됩니다 자 한 말씀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하면 한 번 가슴을 치고 둥가 아프고 절대 안 해야 되고 혀를 잘라보시고 울고 이러면서 뭘 예를 써갖고 몸부를 쳐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니까 사업하면서 거짓말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러고 넘어가 말다니 소리 하나 앞에서 11조 안 오는 사람 하나 이렇게 해서 도적이라고 해야 돼 도덕놈들 천국 가겠냐고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이러면 또 떨어지겠죠 저는 고민을 해요 지난번에 김대성 부사는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성물 먹으면 지옥간다고 11조 안하자면 지옥간다고 나는 김대성 부사의 종교여 내가 그렇게 설교 못한 내가 죄송해요 진짜예요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물론 11조가 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데 진짜 자녀로서 믿음에서 천국 가 지옥에 믿어지면 그것이 아깝냐고 딱 보세요 복받아야 됩니다 더 좁은 길을 가셔서 여름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7assen 1순위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